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하여 자유케 하라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영을 자유케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구촌 곳곳을 향해 상처받고 아픔 많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땀과 눈물, 열정과 헌신의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3차 한미의료선교대회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배대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배대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